자 이번에는 대공항과 전체주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공항의 배경은 1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 경제가 엄청난 호황을 겪게 됩니다. 전쟁 중에는 전쟁 물자를 수출을 하고 전쟁 끝나고 나서는 전후 복구 사업에 미국이 많은 비용과 물자를 대면서 미국의 경제가 아주 호황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건을 과잉 생산하게 되는데 문제는 이 과잉 생산된 부분이 나중에 구매력 감소까지 나아간다는 거예요. 물건은 많이 찍어냈는데 더 이상 팔리지가 않는다는 거죠. 전쟁이 끝났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재고 팔리지 않는 물건이 쌓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더 생산할 필요가 없어지게 되고 그러다 보면 노동자들이 더 필요 없게 되죠. 그래서 고용을 줄이게 되고 이것은 실업자들을 많이 양산하게 되죠. 이런 것들이 무한 반복이 됩니다. 그러면서 주가는 폭락하게 되면서 경제가 아주 어려워지게 되는데 이런 현상을 경제대공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업에 돈을 빌려줬던 은행이라든지 기업들이 도산하게 되고 실업자가 급증하게 되는 사회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것은 미국뿐만 아니라 미국의 영향하에 있었던 유럽 및 세계 곳곳에 파급이 되어서 전 세계 경제가 어려워지게 되는데 이런 상황을 경제대공황이라고 합니다. 이걸 해결하는 방법이 두 부류가 있습니다. 먼저 여기 나와 있는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 등 식민지가 많았던 국가들은 나름대로 해결을 할 수 있었어요. 반면에 오른쪽에 있는 이러한 식민지가 많지 않았었던 혹은 전쟁에서 피해가 있었던 나라들은 이러한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먼저 미국부터 보면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루스벨트 대통령이 뉴딜 정책이라는 것을 실시합니다. 그 전에는 경제 부분에 국가가 개입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개입을 하지 않고 자유방위부로 놔뒀더니 위에서 본 것처럼 경제가 어려워진단 말이야. 그래서 어떠한 선택을 하냐면 국가가 적극 개입을 합니다. 그래서 대규모 공공사업을 통해서 일자리를 마련합니다. 구체적으로는 테네시강 유역에 대규모 댐을 건설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노동자로 일을 할 수 있게 되면서 실업에서 벗어나게 되죠. 그러면 돈을 벌게 되고 이 돈으로 물건을 사게 되고 그럼 기업은 생산을 늘리고 기업의 경제가 좋아지면서 다시 선순환, 좋은 쪽으로 순환이 가면서 경제가 살아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뉴딜 정책 꼭 알아두기 바랍니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한 사례라는 거. 그리고 사회보장제도가 이때 실시가 됩니다. 지금 우리가 매년 최저임금 가지고 시끄럽죠. 이런 최저임금,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이 정도 임금은 줘야 된다. 그리고 일은 하지 않아도 그동안 쌓아놨던 걸로 연금을 줄 수 있는 연금제도. 그래서 지금 우리가 혜택을 누리고 있는 이런 부분이 이때 정부의 개입에 의해서 실시되었던 뉴딜 정책의 일환이라는 거 알아두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국과 프랑스는 식민지가 많았기 때문에 블록 경제로 이걸 해결하려 했었습니다. 그래서 본국과 식민지를 하나로 묶어서 우리 블록 있죠. 블록. 블록으로 묶어서 과잉 생산된 물품은 식민지에 판매를 하고 또 수입은 높은 관세로 수입을 하지 않도록 막았어요. 수입하지 않더라도 식민지에서 가져오면 되기 때문에 본국과 식민지를 통해서 물건을 팔거나 원료로 공급해 오거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블록을 통해서 이 대공황을 해결하려고 했던 나라는 영국과 프랑스 등입니다. 반면에 오른쪽에 나와 있는 나라들은 전체주의를 채택했습니다. 전체주의라는 말은 뭐냐면 일단 배경이 대공황 전후의 경제 위기랑 사회적 불안이 현재 왼쪽에서 본 것처럼 심각하잖아요. 그런데 이 나라는 개인보다는 민족이나 국가를 더 우선시하는 전체주의를 채택합니다. 그래서 개인은 국가의 부속품처럼 여기는 거예요. 부속품. 그래서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개인이 희생해도 된다라는 이런 전체주의가 이런 나라들한테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개인의 희생은 당연한 것이고 독재 체제가 강화되고 대외 침략으로서 이것을 해결하려고 했었던 나라들이 대표적인 나라들이 이런 나라들이에요. 이러한 전체주의를 이탈리아에서는 파시즘이라 부르고 독일은 나치즘이라고 부릅니다. 구체적으로는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무쏘린이라는 독재자가 등장을 합니다. 파시스트 당을 만들어서 로마로 진국을 해서 이탈리아를 장악을 하고 일당 독재를 하고 에티오피아를 점령합니다. 독일은 히틀러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은 1차 대전도 참전을 했었고 나중에 2차 대전의 주인공이 되는데 나치당을 만들어요. 합법적으로 선거를 통해서 일당 독재 체제를 구성을 하고 인종차별 정책을 펼칩니다. 독일이 중심이었던 게르만 우월주의를 내세워서 유대인들을 유테인이라고도 하죠. 바퀴하는 데 온 힘을 쓰게 되죠.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오스트리아, 체코, 슬로바키아 등을 점령하면서 대외 팽창을 통해서 경제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했었던 나라 독일. 일본도 비슷합니다. 군부, 군인이 정권을 잡습니다. 천황은 있었지만 군인들의 권력을 잡았고 군국주의를 강화합니다. 군국주의라는 말은 매사의 결정을 군인들이 결정을 하고 군인들이 군사력을 늘려서 다른 나라를 쳐들어가는 전쟁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것을 군국주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중국, 만주를 쳐들어가고 중국 본토까지 쳐들어가는 전쟁으로써 일본은 경제를 해결하려고 했었습니다. 에스파냐에서는 프랑코 세력이 등장을 해서 독재정권을 수립했고 이 나라들은 공통점이 있죠. 전체주의를 채택도 하고 서로 협정을 체결해서 추축국이 됩니다. 추축. 추축국이라는 단어는 여기 오타네요. 1차 세계대전이 아니고 2차 세계대전이에요. 여기 고칠게요. 2차 세계대전 그래서 이 추축국을 중심으로 온 훗날 2차 세계대전이 전개가 되게 됩니다. 2차 세계대전